전 저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랑 연애를 했다가 환승이별을 당했습니다. 그 사람, 보란듯이 꽁냥대던 걸 SNS에 올리다가 한 두어 달쯤 또 헤어지더군요. 저는 그때 그 배신감에 후유증에 꽤 오랫동안 힘들어했습니다. 그러면서도 너 같은 사람 절대 다신 안 만난다라는 마인드로 다이어트도 빡시게 하고 저를 꾸미는 것에 노력을 한 결과 전보단 비교도 안 되게 변화했고요.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같은 업종이어서 걔가 있는 술자리에 저도 초대가 됐더라고요. 어디 맛 좀 봐라 하는 마음으로 몰래 그 술자리에 갔습니다. 아니나 따를까 저를 보고 매우 화들짝 놀라더라고요. 그리고는 전 그 자리에 있는 내내 그 녀석을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제 변화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저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둥 다시 사귀자는 둥 그러는 겁니다. 저는 거의 방사능 물질마냥 말도 다 씹어버리고 실수로 손 닿았을 때도 불쾌한 표시란 표시는 다 해버렸습니다. 근데 예상치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. 그 녀석이 있는 데서 다른 남자가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. 저는 이때다 싶어서 계속 무시로 일관해주던 개의 눈앞에서 바로 쿨하게 오케이 하고 그 남자에게 연락처를 줘버렸습니다. 지금의 전 정말 잘 살고 있고 그딴 쓰레기 쳐다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.